프레이드 우리가 보통 프레이드 한다고 그러죠? 프레이드는 행렬 어떤 걸 좀 자랑해 보이는 장면 그것도 연상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게 갯벌에서 프레이드를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이미저리화입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갯벌에 있는 사람들의 프레이드 골백 번 외워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갯벌 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드하고 있는 장면 이걸 느껴야 프레이드는 바로 프레이드 자랑해 보인다 행렬 이렇게 느끼고 영원히 암수하는 겁니다 프레이드 프레이드 갯벌에 있는 사람들 프레이드 프레이드 하네 프레이드 갯벌에 있다니까 갯벌에 있어 갯벌에 있는 사람들 프레이드는 갯벌에 있잖아 자랑해 보이잖아 프레이드 행렬하잖아 갯벌에 있잖아 어디서 프레이드 갯벌에 있는 사람들 프레이드 아 갯벌에 있는 사람들 아 갯벌에 있는 사람들 프레이드